어? 아! 어. 여보, 일하는 중 아니지? 어, 왜? 왜는? 오는 날짜 정해져나 궁금해서. 어? 내일? 어, 뭐. 갑자기 그렇게 됐어. 아,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. 근데 신경 쓸까 봐 그렇지. 생경 써야지. 아니, 신경을 그런 데 쓰지. 어따 써, 신경을? 아, 그래 뭐 내 생각 해주는 거는 고마운데. 아이, 진짜. 그러면 내일 공항으로 가면은 돼? 아니야, 내일 주말이니까 한국 도착 모레야. 모레 몇 시? 어, 당신 어디야? 어, 무슨 소리 들리는데? 어, 나 지금 잠깐 나온 거거든. 내가 바쁘니까 다시 전화가자, 다시. 아. 어. 어, 어. 어. 어, 어. 어.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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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내가 또 그래? 언제요! 언제요! 내일 언제요! 우리 주말! 그래, 변호직녀가 이제야 상봉을 하는구나. 한턱내 고기로 삼겹살! 아, 삼겹살은... 오, 좋아요, 가요! 어, 좋아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